자! 가자! 거 까불지 말고 내려와 갑창뚱! 넌 뭐냐? 해적입니다 못 봤는데? 5일째 됐습니다 빠져 해길동 과실 보물을 싹 쓸려서 바다로 사라졌었던 것 보물, 보물 어서 보여주시지요 방금 어디서 났어? 사람 좋아 보여? 얼핏 보면 도깨비 얼굴인데 자세히 보면 자세히 보면 자세히 보면 이수수께끼를 불어야 보물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지 어디까지 했지? 가자! 보물을 찾으라! 법무를 돌려온다! 공격! 공격! 두근거 왔어 공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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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지도하면 설세를 구자시켜! 공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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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비! 나 해적왕 됐어 흥 해결 동아аньше 옹수이